자, 26번 이제 수리학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6번에 뉴턴의 점성법칙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하고 묻는데요. 공식하면 타우는 u 곱하기 dy 분의 du, 이걸 뉴턴의 점성법칙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전단응력이라고 하죠. 전단응력, 압력단이긴 한데 마찰력 개념입니다. 이건 뭐라고 하고요? 점성계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고요? 속도구배 또는 속도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6번 답은 4번이죠. 압력이 아니라 이건 전단응력 구하는 공식이라서 26번 답은 4번 되는 문제죠.